성공취업 X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기업 취업코치 차코치입니다. 우리 말 중에 시작의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취업에 있어서 성공취업 X파일을 보신 게 취업의 반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 저와 함께 취업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기업은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금융공기업으로서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이나 기업들에게 보증을 채무보증을 해주는 공기업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설립을 한번 보면요. 금융위원회 산하에 신용보증기금 준정부기관으로서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죠. 직원순 한 2,500명 규모로 되어 있고요. 이 중 여성인원 한 500여 명 정도 되네요. 아무래도 남성인원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입 연봉에 대한 부분에서 4,300만 원 정도로 금융공기업들이 사실 연봉순이 상당히 높아서 인기도 많은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입 연봉이 높은 공기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오늘 역시 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설립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을 보면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채무를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사업을 하다가 돈이라는 것은 계속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빌리려고 하다 보면은 담보라는 걸 제공하게 되겠죠. 그때 담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것들을 갖고 있지 않고 사업을 하신 분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증을 대신 서줌으로써 그 자금에 대한 융통을 정말 숨통 같은 거죠. 기업에 있어서는 자금이라는 것은 그런 숨통 같은 그런 부분들의 융통을 원활하게 해서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그래서 사업자 우리 예전에 보면은 사업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말렸잖아요. 사업하는 사람하고는 뭐 어떠어떠하지도 말라라 할 정도로 사업하는 거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신용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대해서 발전을 이바제하고자 하는 그런 공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일자리 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일자리를 육성하는데 한계적인 일자리가 있다 보니 창업 정책적 차원에서 일자리 창업을 하게 되고 그 창업에 따른 일자리라는 부분들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육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스타트업 기업부터 시작해서 3년, 5년, 7년 이렇게 각 단계별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육성적 차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역시 신용보증 기금에서도 그냥 단지 보증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런 보증을 하기 위한 스타트업 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단계별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2018년도 업무 계획을 총 4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금융 지원 강화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차원들을 계속적으로 계속 지원해주자라는 거 원래의 근본적인 목적에서 좀 더 더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 정책이 가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혁신성장 선도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신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좀 더 우대해서 그런 기업의 좀 더 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자라는 부분을 두고 있고요. 세 번째 사회적 가치 실현해서 꼭 혁신 어떤 선도적인 이런 혁신성장적인 이런 기업만 우리가 육성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라는 어떤 기업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자라고 해서 최근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적 차원들을 포용해서 금융적 지원을 노력하겠다라는 거 좀 더 돋보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정적 재정관리라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불확실한 앱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좀 융통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거에서 안정적인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해주자라는 게 2018년도 업무 계획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용보증 기금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취업 준비해보실만 하시겠습니까? 그럼 한번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한 채용 공고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직 채용 분야에 대한 채용 공고인데요. 이제 아직 하반기에 채용 공고, 예전 공고를 봐야 되는데 아직 예전 공고는 없기 때문에 작년도 2017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으로는 금융사무직이라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전형으로는 지역 전문 인재라는 부분을 나타내서 각 지역별로 선발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권, 경남권, 충청권, 호남권. 그런데 여기서 특별 전형의 어떤 지역끼리 경쟁을 해서 지역에서 채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 아무래도 지역 사람들과의 어떤 전체적인 포괄적인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더 불리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자신 있다 하면 지역 경쟁 이쪽 부분에 해당을 해서 들어가시면 전문 인력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 그 대신 5년간 근무를 해야 된다. 아무래도 지방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다 보면 내가 그쪽이 살지 않는 이상은 이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막상 5년 동안 근무하기가 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꺼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5년간 근무하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조직도를 보신 것처럼 영업점이 전국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한 영업점에만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여러 군데의 영업점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좀 순환보직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좀 염두를 하셔서 어느 정도는 순환적인 측면들이 이루어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싫다 하면 여기서 이제 아 여기에 입사서류를 낼까 말까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형 절차는 1차부터 3차 기본적인 전형 절차를 갖고 있고요. 서류 전형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서를 보면 어느 공기업은 상당히 여러 장수가 돼서 한 20장까지 채용 공고서 빡빡한 공기업이 있어요. 우대 사항도 많고 자격 기준도 되게 많고 한데 우리 신용보증기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편하고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서류 전형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 필기 시험에서는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보고 있고 면접 시험의 1단계 면접, 2단계 면접 이렇게 나눠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필기 전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두는데 그 두 가지의 기준점이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능력 아무래도 신용보증기금이다 보니 숫자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니까 당연히 수리능력을 보는 거고요. 모든 공기업들이 요즘에 면접 상황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문제해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했던 경험을 말해봐라, 작성해봐라 이런 문제해결적인 직업기초능력 시험을 또 역시 보고 있고요. 가장 첫 번째 해당하는 의사소통능력이라는 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하반기 공기업 소개해드린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업기초능력 시험의 첫 번째 의사소통능력,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화, 소통이 안 되면 일단 업무 자체의 불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서 나는 좀 성격적으로 누군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불편해 하는 분들은 사실은 공기업에 가셔서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서 의사소통능력이라는 부분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평가에서 경영, 경제, 법학 중에 전공선택과 그 다음에 IT 쪽 전문인력에 대한 IT 전공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면접에서는 이제 면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PT 면접, 토론 면접, 실무자 면접 가장 기본적인 면접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토론 면접도 있지만 PT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공기업에 대한 특징들을 좀 더 살려서 PT 면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실무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는 실무자 면접 인성 면접에서는 임원 면접 형태로 인성과 조직 정원과 직무 수행에 대한 능력 그래서 결국은 1차 면접이든 2차 면접이든 기업과 직무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답변을 이제 면접에서 못하게 되면 결국은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우대사항 보겠습니다. 장애인, 국가보훈자, 기타 일반적인 거고요. 이전 지역 인재해서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재에 대한 전형적 지원이 있고요. 비수도권 지역 인재해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학생들에게 이제 좀 더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금융사무직을 뽑고자 하는지 간단히 한번 3개 정도 직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사무직의 직무로서 경영기획, 그 다음에 금융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업신용분석이라는 직무를 좀 보면요. 이제 분석 대상 기업의 산업의 위험과 경영에 대한 위험, 영업위험 다 위험, 위험이네요. 그 다음 재무위험들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채무원리금 상환 및 상환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분석은 말 그대로 보증을 서기 전에 이제 이 기업이 정말 괜찮은 기업인지 그런 건실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파트로서 지식기술 태도 사항을 봤을 때 경제적인 전반적인 이 업종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시작해서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아무래도 우리가 위험도를 본다라는 것은 숫자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숫자가 가장 좀 더 정령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재무적인 분석, 기타 분석의 툴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서 객관적인 태도라든가 또 역시 분석적 태도 금융 쪽에 해당하는 분들은 분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적 태도, 시계열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다. 갖춰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사무직의 여신심사.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 심사를 받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신용공영자가 여신 자신의 건정성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여신거래 상대방의 리스크 점검 통해서 여신의사, 여신의사 결정을 지원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 보증을 좀 받아라 이런 어떤 측면들이죠. 그래서 보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사실은 이제 자금은 확보됐는데 기업이 돈을 보증을 하겠다 하는 기업이 없으면 사실은 신용보증기금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역으로 적극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우리 보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신에 대한 내부 규정을 알고 신용평가 등급의 체계에 맞춰서 이제 신용위험도 평가 기술을 바탕으로 이 기업은 좀 더 보증을 받아서 자금을 좀 융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직업 윤리적 준수라든가 여심 심사 업무의 종사조로서의 직업 윤리 준수라든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신에 내가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사실 리스크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조금은 감수하면서 책임을 지면서 책임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 좋겠다. 채권 수심. 만약에 이제 손실을 입히는 거죠. 돈을 갚지 못하는 거죠. 돈을 보증을 세워줘서 은행에서 빌리게 됐는데 이 기업이 돈을 못 갚겠다. 은행에 못 갚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보증을 섰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갚게 돼요. 당연히 신용보증 기금이 대신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무자에 대한 조사나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법적 조치 이런 것을 대신 갚긴 하지만 결국은 신용보증 기금이 채무자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따른 아무래도 돈을 빌릴 때와 돈을 못 갚을 때의 상황은 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태도적인 관점에서는 인내심이라든가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성실성, 책임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 업무에 있어서 협상을 한다든가 법원의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법원적 서류에 대한 문서 작성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보증 기금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이 회사를 정말 내가 업무까지 파악을 해보니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회사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럼 회사의 어떤 미션과 비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미션은 중소기업을 뭔가 성장하도록 하는 성장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기여하겠다. 그래서 성장을 금융산업적 관점에서 기여를 하고자 하는 미션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전으로서는 기업이 행복한 세상 함께 가는 이제 뭐 밸류 크리에이터 그렇게 돼서 이제 뭔가 기업과 함께 동반자적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총 세 가지의 업무 형태로 큰 틀을 갖추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보증과 보험과 인프라 이 부분에 대한 게 비중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이제 보증과 보험과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적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한 기업, 새로 창업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적 지원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의 M&A 사업을 잘 하다가도 우리 회사를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M&A에 대한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인프라 관련한 사업으로 봤을 때는 신용보증, 보증을 하기 위한 기업과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과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상황들을 잘 확인을 해서 보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조사, 그래서 기업 신용평가 시스템이라는 걸 갖고서 여러분들의 신용조사를,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해서 이제 보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보증해서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자금을 미리 뭔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좀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대출을 보증해 준다던가 하는 전자상거래 담보용 보증이라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신용보험이라고 해서 매출채권 보험이라던가 어음보험 해서 내가 이제 뭐 보험을 사실은 이제 보증을 써주는 것도 좋지만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또 역으로 보험을 바탕으로 못 갚게 되면 보험에서 이제 감당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보험을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산업기반의 어떤 인프라 보증이라고 해서 이제 뭐 도로라던가 철도라던가 우리나라 산업적 측면에 이제 자금을 보증해 주면서 그 인프라 시설을 확보하는 데 보증을 또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청년창업재단의 수탁 업무 해서 청년들의 어떤 자금에 대한 보증이라던가 청년들은 사실은 신용이라던가 담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미흡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증을 이제 해주고 있다. 청년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지원들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시스템을 별도로 갖추고 있는 게 잡클라우드라는 부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증을 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 중소기업 간에 사람을 구하고 또 사람을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정보적으로 좀 알면 좋고 그런 걸 좀 더 유기적으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잡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맞춤 인재, 채용 공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을 이제 마련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지원 업무다라고 해서 창업의 시작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준비라는 단계가 있죠.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어떤 단계들을 이제 멘토링도 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인 중소벤처기업의 M&A 지원센터 사업을 잘 운영하다가도 이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생기는데 이 사업을 정리할 때 이제 다른 회사에 매수, 매도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내가 좀 더 사업을 더 이제 더 확장해야 있다 했을 때는 또 매수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매수기업과 매도기업 간의 정보들을 계속 이제 공유해 가면서 매칭해주고 있는 이제 M&A 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곳은 이렇게 어떠한 일을 하냐라고 봤을 때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채무 보증을 하여 기업의 자금 윤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출이라는 부분이겠죠.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금이 이제 필요한 부분을 보증을 해서 신용정보를 관리해서 결국은 신용보증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의 관리라든가 신용의 보증이라든가 보증연계 투자, 경영지도,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구상권의 행사 그래서 신용보증제도의 이런 조사 연구에 관한 업무들, 부수적인 것 그래서 기업을 하나를 육성하기 위한 특징으로서 그 기업에 필요한 재반적인 것들을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고 기업은 또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 어떻게 운영했는지 한번 2017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의 자금적인 측면에서 예산규모 매출 대비 예산규모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2017년도 3조 3,230억 원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됐었고요. 그중에 단기순이익으로는 작년 대비 단기순이익은 떨어졌네요. 그렇다면 이제 뭔가 채권추심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진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300억 원 정도의 매출 순이익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2018년도 주요 사업 예산의 현황을 좀 한번 확인하면서 어느 쪽 사업에 조금 더 많은 역량과 이런 사업들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지를 보도록 하는데요. 이제 3조 정도의 매출 규모였는데 2조 9천억 원 정도를 산업금융 지원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예산규모가 잡혀 있습니다. 거의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보증과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거의 98% 이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개정으로서 이제 1,198억 원 정도 이렇게 개정으로서 사업 예산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의 핵심 원리인 상생연대 나눔을 통해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취약한 어떤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금 지원 받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이제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신부가 이렇게 2018년도에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금융지원 그중에서도 또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를 금융지원을 한 데 좀 더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국민은행과 함께 이렇게 출연을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정부 10년 이상 된 영세자영업자. 최근에 뉴스에서 좀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은데 영세자영업자들의 이제 이런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세자영업자들이 결국은 사업을 운영하다가 빚을 지게 돼서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는데 빚을 4,800억 원 정도 소각한다라는 거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의 빚을 좀 탕감해 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이제 취약계층 분들의 영세자영업자.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기금은 좋은 사업들을 육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작은 사업이지만 꾸준히 일자리 차원들을 계속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발판을 좀 마련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에서 문항 분석을 보도록 하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은 사실 문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하고 우리 채용정보도 되게 심플했잖아요. 그것처럼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공과 실패의 경험, 그러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점, 변화가 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공과 실패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된 점이나 내가 변하게 된 점, 실패가 있다면 변하게 될 게 있고 깨닫게 된 점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은 이제 문제라는 부분이죠.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적 요소라든가 어떤 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파악을 해서 그걸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사고력이라든가 그런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고자 하는 부분에서 구성적인 사례로서는 문제 상황을 좀 제시를 해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들을 좀 제시하면서 어떻게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대로 준비하다 보면 또 막히죠. 어려움을 닥치게 됐지만 해결했던 거, 그 해결에 대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물론 이 결과가 남들이 봤을 때 에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라는 것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꼭 결과에 중심을 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게 물론 가시적으로 좋은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는 거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작은 목표들에도 이더라도 이런 성공적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과정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 직무기술서에서 내용들에 직무 태도를 보면 리스크 관리라든가 객관적 자세, 분석적 자세, 그 다음에 손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손익 마인드, 그 다음에 치밀함, 그 다음에 신중한 태도,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직무기술서에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수행하는 과정이 이런 부분들을 좀 담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신용보증 기금을 왜 지원했으며 그 다음 입사 후에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자신의 전문성 어떻게 향상할 건지 어떻게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 써봐라. 그래서 약간 지원 동기, 직무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포부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는지 이렇게 좀 세 가지 단계로 여러분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적 사례를 우리가 보도록 하는데요. 이 문항을 하시기 위해서는 좀 전에 했던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이라는 부분들을 또 역시 염두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부분을 써야 되는데 신용보증 기금은 딱 이 두 가지 질문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성공을 위해서 리스크 관리라든가 객관적 자세, 공정적 자세 이런 것들을 갖고 성공했던 부분을 한번 얘기해봐라.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갖고 있는 인성적 태도를 보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기본적 업무들이나 회사를 지속성 있게 일할 수 있을까라는 두 번째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조직에 대한 적합성, 자기 개발의 능력에 대한 어떤 경력 개발에 대한 능력들을 좀 파악하는 그런 문항으로서 저는 구성 사례로 첫 번째 지원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제가 했었는데요. 취약계층들의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2018년도의 목표들을 봤을 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중에 이제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육성적 차원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었다. 나 역시도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일해본 적이 있었다라던가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공부를 해봤다라던가 이런 자신의 어떤 기업 관심과 관련된 근거를 제시하고 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업무 아까 채권 출심이면 조사 업무면 이런 어떤 업무를 선택하시고 그 업무를 나는 잘 수행을 해서 결국은 기업들도 잘 운영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역시 기업에게 보증을 세워준 게 좋은 성과로 또 나와야 되겠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상시에 어떤 노력들을 해왔다. KSA 수준의 어떤 준비적 차원들을 얘기해서 그래서 이 업무를 잘 수행해서 기업에 기여하겠다라는 부분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취업준비가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하나의 인재로서 여러분들이 꼭 취업에 합격하시기를 저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도 하나 둘 셋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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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